어 8시인데 이제 시작할까요? 소개 순서를 이렇게 엉클벅스 두 분 디지트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죠 화면은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시작하면 될 거 같은데요? 화면은 뭐 신경 말씀을 드려야죠 화면은 저희가 보는 대로 그냥 보여드린다고 네네 얼굴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네 얼굴은 공개될 때는 공개하니까 아 그럼 지금부터 엉클벅스와 디지트가 함께하는 썰지 네 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오늘 우리 방송은 그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그래서 좀 그 디자인 툴들을 좀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디자인 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경험들도 좀 공유하고 할까 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참가자들 이제 그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엉클벅스의 엉클이고요 저는 엉클벅스의 벅스입니다 저희는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디지트 운영하고 있는 아킷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그 디지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비비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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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을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08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오토캐드 2008부터 사용을 했는데 저는 보통 선배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2학년들 형들한테 많이 배우고 거의 그때 1년 동안 배웠던 게 다인데 여기 엉클님이나 벅스님은 몇 학번이셨죠? 저는 공공학번이고요 공공학번이시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캐드를 처음 배웠죠 근데 캐드가 건축과 쪽에서는 대부분 선배들 통해서 배우나요? 네 그렇죠 보통 수업은 없고요? 수업이 하나 있는데 수업은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07학번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11년도에 배웠어요 저는 아 그래서 2011년도 배웠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데 전혀 이거랑 관계없는 걸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방송정보를 전공을 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제가 배웠던 게 95년도였어요 처음 접했던 게 95년도요? 95년도에 95년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캐드가 이슈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 나도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겠지만 우리 아버님한테 그 당시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타내서 이대에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 배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되게 재밌었는데 그 당시엔 도스 시절이었어요 캐드가 윈도가 아닌 도스에서 돌아갈 때라 굉장히 힘들고 모든 명령어를 손으로 쳐야 되고 지금 뭐 화면에 한글 나오지만 한글도 되게 안 나오고 다 영문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가 영어 그 영어로는 명령을 전부 다 외워서 쳐라 그래서 더 어려운 건 명령을 외우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로는 영문으로 배우신 거네요 그러면 영문으로 밖에 가르쳐 줄 알았어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자체가 학원에 깔렸지도 않았었고 구할 수도 없었어요 영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또 모든 영어가 영문으로 되어 있었고 책도 다 영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영문 캐드를 가르쳐 줬어요 아 그리고 3d 기능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그럴 때였죠 음 그러니까 캐드가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 나이죠 제가 올해 마흔인데요 제 나이 때 캐드를 배우셨던 분들 생각하면 아마 많이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저보다 전세대는 물론 있겠지만 나이가 마흔이신 분들 앞뒤로 해서 그때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았었어요 베이직 번호 하시고 탄창 프로그래밍들이 나오고 처음 때라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포크샵이라든지 코렐드로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때는 버전 이름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때는 릴리즈 그냥 R12 R12 그렇게 했었고요 도스 커맨더에다 ACAD R12를 취하해 시행을 했었어요 정말 옛날에 마우스 클릭이라기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때로 와 제가 캐드를 안그래도 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오토데스크에서 언제 캐드를 처음 만들었고 이걸 제가 뽑아봤어요 근데 82년도에 오토데스크가 처음 설립이 되고 17명이 직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고 4년 뒤인 86년도에 오토캐드에 전세계 누적 판매량이 무려 5만 카피나 판매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토캐드 R12 그거는 93년도에 윈도우용으로 처음 나온 캐드고요 그게 여기 써있기로는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오토캐드 버전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토캐드를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면서 오토데스크가 공용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이후에는 90년도 92년도 93년도 이때가 언제냐면요 지금의 라이노 사장님이신 밤맥닐 그 사장님이 오토캐드에 플러그인을 막 개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라이노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라이노 역사도 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92년도에 93년도 그 1,2년 그동안 맥릴 사장님께서 오토캐드에 플러그인들을 많이 개발하시다가 93년도에 라이노의 전신이었던 스컬프트라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릴리즈가 됐어요 그게 92년도에 인턴으로 왔었던 마이클 깁슨이라는 학생이 학교 프로젝트를 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 그게 지금의 라이노라는 이름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노 1.0은 93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노가 맥스보다 먼저 나왔나요? 아 그게 지금 라이노가 93년도 11월이고요 맥스가 92년도에 3D 스튜디오 V2라는 걸 발표로 오토데스크에서 도스용으로 네 그렇죠 3D 스튜디오 지금의 도스용 92년도면 도스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3D 스튜디오 V2가 발표되고 이게 아마 맥스로 이름 바뀐 게 윈도우 버전 들어가면서 아마 3D 스튜디오 맥스가 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 윈도우용으로 나오면서 3D 스튜디오 맥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3DS 맥스가 바로 3D 스튜디오 맥스의 약자죠 이때 쓰였던 3D 포맷이 3DS라고 해서 지금 맥스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있는 그런 포맷이죠 그쵸 네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라이노는 지금 08년도 09년도 해가지고 그레소퍼 파라메티렉 툴이죠 나오면서부터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오토캐드 오토데스크 얘기를 좀 더 하면요 그 95년도에 그러니까 오토데스크가 만들어지고 13년 뒤인 95년도에 오토데스크 닷컴이라는 자사 웹사이트를 처음 구축하게 됩니다 이때 캐드는 전세계 누적 판매량 20만 카피 아 이때 네 그러니까 95년도에 3DS 3DS 스튜디오 맥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오토데스크가 전세계 다섯번째 소프트웨어 회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00년도 이후에 02년도에 오토데스크가 어디를 사냐면 지금 래빗 아키텍처 있죠 그 툴을 갖고 있었던 래빗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당시 인수 이 당시 02년도에 인수할 당시 가격이 1330억 그죠 1억 3300만 달러의 회사를 인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03년도에는 래빗을 캐드와 함께 묶어서 마케팅적으로 같이 묶어서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오토데스크 역사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지루하네요 네 되게 지루해요 어떻게 역사가 끝났어요 새로운 새로운 근데 알고 계시면 좋은 생각도 좀 나오고 유익하죠 유익해요 저도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되게 지루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캐드를 대체할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캐디안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죠 캐디안은 저도 이름만 들어봤고요 이만 들어보시나요 써보셨나요 사실 써보는 못했어요 캐디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듣기만 했지 써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쳐볼까요 캐디안 제가 알기로 뭐 관공사에서 도입을 한다 뭐 어쩐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오 2014가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하는데 네 이거 버저드키스 나라요 그래요? 그렇게 써본 적은 없어요 저도 써본 적은 없고 이미지를 봐야지 뭐 네 이미지를 보셔야죠 캐디안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만든 거 정부가 만들진 않았겠죠 설마 정부가 인텔리코리아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아 근데 똑같은데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지원을 많이 하니까 개발할 때 네 가정용은 무료로 제공을 하네요 훌륭하네요 무료라는 말 자체가 거의 뭐 캐드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국내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혹시 저는 듣긴 들었는데 나오고 있다는 건 물론 네 아 그건 저도 몰랐어요 캐디안이요 캐디안이 지금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여기저기 활동하는 커뮤니티 보면 캐디안에서 무료로 워크샵을 한다 이런 공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 지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사업을 해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거니까 네네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어떤 오토데스크사에 그걸 대치하기는 어떻게 해드려요 네 대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회사들이 나오는데 목물이 주요 고객사들 네 주요 고객사들 다 나라 국가 관련 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강원대학교 다 사주는 거구나 아닌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아래야 한글을 모든 관공사에 쓰듯이 나라에서 밀어주는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배울 때는 캐드를 배우면서 배웠던 게 포토샵이나 그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루게 했어요 아 포토샵이요 포토샵 얘기를 저희도 가끔 했었지만 아까도 저희도 많이 조사했지만 네 되게 신기한 프로그램이 어도비라는 거 회사가 되게 포토샵이 처음에 개발된 게 PC 버전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맥에서 시작됐어요 맥용 프로그램이요 PC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포토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PC에서는 사실 그 당시 95년도 뭐 98년도 윈도우가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실 그림판 외에는 PC에서 다할 수 있는 그 그림 도구들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리 나왔던 게 페인터도 나오고 코렐드도 나오긴 했지만 포토샵만큼 강력한 기능을 지원해 주는 이미지 툴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사진 편집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알기로 다 맥을 사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맥용과 윈도우용이 같이 모든 소프트 개발을 하시고 어떤 면에서 윈도우용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구근이 좀 있었어요 그래픽이나 출판 쪽은 맥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윈도우 아니면 도스라는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근데 윈도우 98이 나오면서부터 그게 좀 많이 무너졌어요 95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뭐 어더비에 대해서 저도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아키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지만 되게 재미있습니다 어더비 쪽도 어더비 포토샵 그 전시는 80년대에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1.0은 90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2.0이 91년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한 버전씩 업그레이드되면서 마지막 포토샵 7.0이 아마 잠시만요 그 7.0이 아마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썼을 것 같은데 2003년도에 7.0이 나왔고요 아마 이미지가 왼쪽에 해양이 있고 모래사장이 오른쪽에는 사람 오른쪽 눈과 안경인지 돋보기인지 모르는 그 파란색 원 포토샵 이거죠? 네네네 그쵸 죄송해요 빨리 찾아서 드렸어야 되는데 가장 눈에 저도 아마 이때 처음 써봤던 것 같거든요 이때 중학교 때였나 그랬어요 이때 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것 같고요 3학기 때? 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대단하다 우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GW 베이직 GW 베이직 GW 베이직 GW 베이직 and PRINT 프린트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PRINT 를 배웠어요 go to 하고 go to 하고 그랬어요 아직도 사먹지도 않아요 go to if that 완전 프로그래밍 그쵸 아니 그걸 돈 주고 가서 다 배웠어요 맞아요 돈 주고 배웠어요 저희도 한창 붕이었는데 저도 89년생인데 거의 초등학교 때 윈도우즈를 배우러 돈을 내고 학원에 다녔어요 근데 지금 재밌는건 지금도 그렇게 배워요 30만원을 내고 윈도우 세븐과 엑셀과 파일포인트를 배우러 사람들이 학원을 다녀야 하시고 근데 학원가서 게임 밖에 했던 기억이 없어요 윈도우도 따로 공간 지금 그건 똑같아요 다 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럴까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가 굉장히 어려운 기계에요 사실 네 그렇지요 고등학생들 우리가 훌륭한 고등학생을 봤기 때문에 계속 컴퓨터 잘해라고 하겠지만 고등학생이 내가 봤을 때 50% 이상은 컴퓨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GW 베이직 시니까 명령 나오고 이런거였어요 이런거였어요 오케이가 떠야돼 오케이가 떠야돼 오케이가 떠야 이게 제대로 된거고 저 앞에 숫자도 10, 20, 30 넣고 중간에 넣을 때 5단위로 또 넣고 맞아요 아 대단해요 아이고 GW 베이직 뭐 피아노를 배운것도 아니고 이거 배운거 왜 후반선생님한테 혼나는지 모르겠어 못했다고 네 그 잠깐 얘기가 빠지긴 했는데 근데 이 다음에 예 도스 이렇게 뭐 지금 이게 도스 상태니까 네네 아 예전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도스를 못져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거란 생각을 해요 사실 학생분들이실거라서 아마 네 도스 한글 도스 이런거 쳐볼까요 이런게 있었어요 도스가 8.0이 마지막이었나요? 6.0이 공식 마지막으로 이 화면 눈물이 나네요 아 6.2 MS-DOS 6.2버전 이거 다음에 윈도우로 넘어갔죠 더 읽지 않았나요? 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이 중간에 아마 나갔어요 뒤로 이제 95가 나갔어요 네 3.1 나오고 중간에 오 일어나면 한글 한글 3.0 모르겠다 이게 되게 재밌는게 뭐냐면요 윈도우 95까지는 도스 기반이었어요 윈도우 95까지는 도스에서 도스 네 도스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였어요 OS가 아니라 OS는 도스였고 도스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 95가 나왔고 진짜 윈도우라고 진짜 OS용 윈도우는 98부터였어요 사실 그래서 95 3.1은 제대로 된 뭐 100% 윈도우다 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했던거 같아요 기억에 해보면 그래서 그때 95 때는 게임을 돌리기 위해 안에 도스 모드가 내장이 됐었죠 도스 게임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스로 밖으로 나가서 떼인거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진작 제대로 된건 98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제가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빠졌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어요 한 개만 더 여쭙고 싶은게 혹시 그 있잖아요 컴퓨터 껐을 때 이제 컴퓨터를 끄셔도 됩니다 아 맞다 맞다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컴퓨터를 끄셔도 됩니다 그게 95 95 윈도우 95 아니었어요 98 98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건가요 보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자동으로 꺼지는데 첫번째꺼 전 이거였어요 이게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전원을 끄는거죠 이게 나왔던 이유가 그려났던게 아니고 이 시대에는 하드리스크 오토파킹이라는게 없었어요 하드리스크를 윈도우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너 이제 그만 작동을 해라고 명령을 주면 제가 그 다음에 저 화면에 나왔던거야 이제 컴퓨터가 된다고 왜냐면 스피들 중에 컴퓨터가 전원에 딱 꺼져 버리면 애가 옛날에 하드웨어 원치 안 좋아서 스크래치를 하다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레코드판에 맞아요 레코드판은 아시나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전축 저 명령어가 나오면 뭐냐면 하드리스크가 파킹 위치까지 와서 파킹이 되어있다는 얘기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컴퓨터 꺼라 꺼도 된다 재밌다 그래서 저게 있었던거에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원체 좋아졌기 때문에 컴퓨터 끄면 자기가 자동 오토파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저 시대에는 그런 하드리스크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컴퓨터를 꼭 꺼라 저게 윈도우 98까지 나오게 됩니다 윈도우 98 98년이면 얼마 전인거 같은데 나는 진짜 98년도에요 근데 17년 18년 전인거였어요 와 뉴 밀레니엄이 네 18년이면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 호칼라이였죠 아 그래서 저 때 컴퓨터를 하셨던 분들이 되게 재밌는 경우를 많이 그니까 저희 세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도스와 윈도우를 겪어보는 세대만이 정말 컴퓨터를 말할 자격이 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도스의 시절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오토 EXT라는 배치파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메모리를 맞아요 EM-086 그런거 모르시죠? 되게 재밌는게 많았어요 예전에 자 그래서 얘기 좀 하죠 자꾸 참자로 빠지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도비 포토샵 7.0 이후에는 CS라는 같이 포맨트로 묶이게 되거든요 일러스트 포토샵 플래시라던지 다 묶어가지고 CS1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나온 CS6 최근이 아니죠 CS6까지 총 6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CS는 크리에이티브 수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네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다 하나 다 묶였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싫어요 이제 패키지로 팔겠다 너무 싫어요 뭐 그런거 포토샵 하나를 깔기 위해서 마토콜렉션 CD를 넣고 그중에 포토샵 하나를 깔아야 해요 너무 싫어요 저는 이게 좋은게 지금 CS6까지 나오고 나서 CC가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CC가 2013년에 나왔어요 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한 달 단위로 돈을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학생용은 제가 지금 CC 가입을 했을 때 23,100원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학생이요? 네네 학생이니까 일반인도 하면 54,000원 쯤 할 거에요 그렇게 쓰니까 별로 돈도 안 들고 정식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CC에는 마스터콜렉션이 다 들어가 있는거에요? 네 다 쓸 수 있어요 어드빅, 어크로백하고 플래시, 일러스트, 라이트룸 모든 애프터 애프트럼 네네 그것도 제품군이 나눠져 있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거 최소가 11,000원짜리 포토샵만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종류별로 있어요 근데 전 다 쓰는 건데 21,000원 밖에 23,000원이구요 포토샵만 쓰는 거 만원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두 개 쓰는 거 또 있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쓰는 거 이렇게 따로 묶어두긴 했어요 근데 별로 비싸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구 라이센스는 없다라는 거죠 다달이 결제를 하는 되게 좋아진 거 같아요 좋아진 거 같은데 네네 그래도 뭐 학생들한테 매달 과자 2만 얼마라는 돈이 뭐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는데 에이 그건 간식값이지 저때는 그러지 않아서 진짜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이해를 해볼까요? 과자라고 하면 돼요 아니요 훌륭하네요 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라고 이제 메뉴에 보시면 제품분들이 쭉 있는데 네 제가 쓰는 게 학생용으로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게 낱개로 받는 게 아니라 어? 그렇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여기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이제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전화나 아니면 메일 같은 걸로 제가 생각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라이센스를 확인하는 건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한 달 다 쓰고 막판되면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띡 떠요 그때 또 다시 결제를 자동결제를 해야 그게 안 뜨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매번 라이센카사 있어야만 켜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도비 홍보는 이제 그만 네 아 이거 제품 판매하라는 거 근데 혹시 협찬이라도 하하하하 절대 안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라이노 학생용이 24만원인 거에 비하면 이거는 한 번쯤 학생이 정식으로 사볼만한 라이노 학생용이 24만원이면 연구 라이센스예요? 네 연구예요 좋네요 하고 만약에 상업용이 지금 80만원쯤 할걸요? 라이노 홍보를 열심히 하고 라이노를 받아야겠네요 네 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노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라이노를 받아야겠어요 라이노하고 어도비는 학생들이 사도 딱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어도비가 굉장히 마케팅이 라이노3d.com이에요 라이노3d.com이에요 네 뭐죠 3d 모르겠어요 아이고 라이노3d.com은 아마 여기는 한글 그 웹사이트로 링크가 될 거거든요 그쵸 한글로 링크가 되는데 구매 이게 되게 재미 좋았던 게 라이노에 들어가 보면 되게 교육을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리고 사용자들을 되게 뭔가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게 굉장히 좋아요 네 잘 갖춰져 있는 거 같아요 피드백이 진짜 잘 이게 진짜 그런 이유가 여기는 오토데스크랑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규모가 굉장히 작았지 않아요? 오토데스크에 비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데이트를 난 6.0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6.0, 7.0 나오겠다라는 부담감이 없으니까 버그 리포트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프로그래머가 그런 걸 보고 바로 이렇게 코딩을 수정하는 방식이라서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고요 매년 의뢰 이렇게 내는 뭐 CAD 2014 2015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고 생각할 때마다 서비스팩을 주는 시기거든요 굉장히 그런 거 이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되게 층이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단 좀 잘 끈끈하다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네 많이 들었고 서로 문제점을 이렇게 많이 해결해 주려고 네 그런 것도 갖고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 개발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커뮤니티 누르면 넘어간 게 라이노스라는 홈페이지고 여기는 윤상훈 대표님이라고 해서 플러스 플라스틱이죠 여기 상수역에 있는 플러스 플라스틱 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신데요 여기 라이노의 직원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학습 정보 가보시면 공부할 수 있는 튜토리얼들이 많이 떠요 튜토리얼과 동영상 여기 제 웹사이트도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로 이제 깔때기 이렇게 모여가는 건가 네 여기는 웹사이트인데 이것도 올린 게 되게 웃긴 게 여기 사장님한테도 매일 보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 어디 홍보가 필요하다 이럴 때 바로 주시면 답장도 바로 바로 주시고 굉장히 피드백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장님이신가요? 네 밥 사장님 원래 원래 사장님한테 네네 아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라이노 항상 그런 부분이 네 잘 갖춰져 있어서 좋아 보이더라구요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네 그 라이노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라이노 플러그인들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 좀 이게 어떤 게 좋은지 네 그리고 무료나 유료나 좀 네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네 너무 복잡하지 않게 네 플러그인도 그렇고 애드온도 그렇고 다 동물 이름이에요 엔간하면 다 동물 이름이에요 플러그인과 애드온의 차이는 뭐예요? 어 그거를 그걸 좀 먼저 알고 싶은데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라이노에 바로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플러그인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레스오포라는 플러그인이죠 그 그레스오포한테 또 붙는 게 있어요 얘 라이노에 플러그인 에 플러그인이죠 그레스오포에 붙는 것들이 애드온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 한 번 붙은냐 붙어있는 거에 붙은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아 그래서 얘는 그레스오포를 위한 거 얘는 라이노를 위한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웹사이트는 라이노를 위한 먹이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 재밌죠 재밌죠 네네네 여기가 아마 정식으로 맥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맥닐사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고요 그 플러그인들을 most downloaded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봐서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애드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아마 애드온 쪽 말고요 오늘은 플러그인 쪽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위에서부터 다운로드가 많이 받은 순서고요 여기 다운로드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2만 번 18,000 번 15,000 번 이 숫자가 애드온의 다운로드 수가 훨씬 높아요 비교도 안 되게 높은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공짜인지 아니면 평가판인지 돈을 내는지 돈을 내면 얼마짜리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써봤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에벌루트 툴은 건축에서 흔히 동대문 디젠 플라자에 보면 면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럼 면 분할 해주는 플러그인 얘는 BIM을 해줄 수 있는 플러그인 패널링 해주는 플러그인 뭐 이런 기능을 확장시켜 주는 플러그인들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플러그인 한 번씩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만약 얘네들의 얘네들의 튜토리얼 궁금하다 유튜브에 치시면 기본적으로 다 나오니까 검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제가 재밌게 본 게 매년 한 번씩 여기 다운로드 수 하고 랭킹을 체크를 하거든요 숫자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보면 건축 이거 셋 다 여기까지가 건축 관련 툴이었어요 얘가 원래 1등이었는데 주얼리 렌더링하는 플러그인입니다 건축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계속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점점 예전보다 라이노 자체가 디자인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다가 네 주얼리에서 많이 사용하다가 수세가 건축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 산업 디자인과 건축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레스 오퍼라는 플러그인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왜 글레스 오퍼를까요 어 글쎄요 난가원님인가 메뚜기 라이노 라이노는 또 왜 라이노죠 라이노가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그 깁슨이라는 사람이 마이클 깁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학교 프로젝트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다 92년도에 맥넬 사장님께서 라이노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그 이듬해 93년도에 상표권 문제로 그거를 별명이 아니라 실제 정식 이름으로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라이노인지는 모르겠고요 별명이 정식 이름이 됐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퍼 애드원들 보면 캥거루 있고요 먹는거죠 런치박스 가오리라고 늑대 우는거 도마뱀 다 동물 이름이라고 돼있고요 휴먼도 있어요 휴먼도 있어요 휴먼도 숫장이 되겠네요 숫장이 되겠네요 모두 동물 이름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라이노의 최신 버전은 55.11이라고 해서 라이노5 서비스펙 11인데 앞으로 나오는 라이노6 부터는 기본적으로 그레스오프가 같이 설치되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그레스오프 유저가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 흔히 과자를 사용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자 과자 말고 그러니까 해적판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해적판이요? 아니면 뭐 과자 불법 소프트웨어 정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라이센스가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레스오프가 접하기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무슨 말씀 네 해적판 해적판이라고 세대마다 틀리죠 네네 이건 근데 갑자기 궁금한건데 예전에 아니 제가 스케치업을 주로 많이 썼는데 스케치업도 글래스오프가 있는걸로 스케치업에 그런 루비가 있나요? 아니 제가 아닌가? 루비 컨솔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혹시 말씀하신게 라이노랑 스케치업이랑 연결하는 그거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어 아니요 저는 글래스오프 스케치업 4 글래스오프 글래스오프 그거를 본거 같아서 오 그거를 저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실래요 구글에다가 안나오면 나 어떡하지? 안나올거 같은데 잠깐만 스케치업 4 구글 나올까요? 안나올까요? 안나올거 같은데 글래스오프 투 스케치업이죠. 아 그런구나. 아 이걸 변형해서 넣었다는 얘기구나. 근데 스케치업에 루비라고 하죠. 플러그인. 루비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쵸. 스케치업에... 저는 요즘에 스케치업 사용이 되게 많잖아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프리님께서... 난강 같은 거 한 번에 만들고. 난강 같은 거 올려낸다고. 네네. 맞아요. 그게 루비가 많이... 스케치업...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구글이 소유하고 있나요? 예전에 구글 스케치업. 아니요. 지금은 트림블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요. 아 맞다. 그쵸. 얼마 전까지는 구글이 스케치업에... 지금 3년, 3년 됐나 그랬는데 8.0까지는. 네. 그래서 아마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 웨어 쓰라고 해가지고. 익스텐션... 아이고... 맞나요? 아니요. 잠깐만. ㅎㅎㅎ 제가 써드릴게요. 아 여기... 아니, 저기... 근데 쉽게 말해서 이 루비라는 거 한 개 한 개가 그레스워퍼로 작성한 한 개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재밌네요. 그레스워퍼라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너무 옹호하나? 근데 제 생각은... 제가 사실 스케치업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지금 5학년까지 되면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스케치업도 약간 구글... 이게... 그... 라인도가 같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STD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유저들이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가... 익스텐션?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제가 지금... T, E, N, S, I, O, N 왜요? 아, 여기서 치우는 내실처럼 당황했어, 지금 스케치업의 그 루비, 루비가 이게 익스텐션에서 루비 많이 하고 유스케치업인가? 뭐 그쪽도 루비를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구글이 계속 소유하고 있을 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커졌다고 봤는데 다른 회사로 넘어간 뒤로는 사실 좀 약간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래도 굉장히 플러그인이 많은 것 같아요 확장하는 건 저렇게 한 플러그인 저렇게 많이 지원해주기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게 오픈소스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유저들이 개발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정도 지원을 할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거 사용자들이 서드파티 디벨로퍼들이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루비를 올리고 올리고 이거를 1, 2, 3, 4, 5, 5가 있는데 그거 다섯 개 다 다운받아서 한 번에 설치했을 때 스케치업이 튕기는 경우가 있대요 충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랑 뭐랑 같이 쓰면 안되고 뭐랑 뭐랑 같이 쓰면 안되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스케치업도 라이노처럼 뭐 이런 확장 기능이 있든 확장 기능이 되게 많고요 마치 크롬이나 그런데도 플러그인이 있듯이 네 좀 유료 유료 무료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도 좀 가볍게 사용하기 스케치업의 루비들은 보통 무료인가요? 보통 무료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좀 고급 그 좀 사용하기 좀 편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들은 유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또 다 무료는 아니고요 여기도 보시면 클릭해다 보면 이제 무료말고 유료도 꽤 나와요 음 예전부터 그랬지만 모든 3D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전부 다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맥스도 초기부터 플러그인이 있었고 마이아나 뭐 알리아스나 없는 기능을 전부 다 추가로 하시고 만들어 놓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좋은걸 추가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버전업을 시킬 수 없게 되면 전부 다 플러그인으로 다 그렇게 조절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은 되려고 확장이 돼서 내가 필요한 것만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유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기능만 단점은 내가 분명히 힘들게 할 걸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우리는 유튜브하고 구글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해결이 되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지금 뭐 저희가 간단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되게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직 얘기 안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지금 그렇죠 예예 지금 시간이 뭐 금방 가는데 네네 맞아요 지금 뭐 그래서 아까 라이노 얘기 하시던 걸 마저 좀 작고 역규를 세네요 얘기하다가 라이노는 보시면 라이노3d.com 가보시면 그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걸 제가 긁어 온 건데 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이거 한글로 여기 맥리리키인데 라이노의 역사 기계식 키보드죠 하 하 네 하 읽어보시면 라이노 히스토리 다음 방송부터는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첫방이라요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여기 하면 거의 연도별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맥릴비키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들이 거의 다고 아무튼 90년도에 라이노 1.0이라고 딱 정식으로 나온 건 98년도 10월이고요 한국어 버전으로는 99년도 5월에 처음 한국어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뭐 그리고 원래 라이노6가 작년 크리스마스날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아 근데 그 밀려가지고 아마 지금 올 올 말에 나올 것 같은 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얘기했는데 한글 라이노도 있고 한글 캐드도 있고 되게 많은데요 한글에 대해 참 저희는 아 어려운 점이 많아요 사실 한글 캐드가 개발된 게 92년도 95년도 아까 우리 찾아보니까 R12 때 95년도에 한글 캐드가 처음 나왔는데요 지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번역이 참 거지같아요 정말 이거는 거지같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들도 번역이 매끄럽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라이노 한글은 번역이 없대요 라이노 한글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그거 보면 그니까 저희들은 한글 프로그램 원래 외국에서 만든 걸 번역한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 좀 있어요 너무 번역에 대해서 힘들어서 좀 그랬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포토샵 같은 건 한글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힘들다기 보다는 라이노 한글은 그 아마 플러스 플라스틱 쪽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번역이 매끄럽고 한글로 번역이 안 된 게 없어요 단 일단 그레스 오퍼는 한글버전이 없죠 그런데 포토샵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어디저스먼트 하면 조정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포토샵을 한글로 쓰더라 그러면 헤매 쓸 수가 없어요 정말 뭐냐 그 블러를 뭐라고 하죠? 흐리기 번짐 번짐 그런 거 나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라이노를 한글판으로 공부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포토샵이나 이런 거는 보통의 튜토리얼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음 그렇구나 여기저기 라이노를 알리러 가면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한글로 하면 딱히 문제도 없고 좋습니다 아 단 어도비구는 영어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어도비구는 아니고 맥스도 그러지 않으세요? 맥스도 그러지 않으세요? 맥스 워트데스크은 또 비슷할 거 같은데 맥스 한글은 저도 안 쓰셨어요 어 용접 웰드를 용접인데 전부치는 용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언어로 쓰는 게 붙이기 좀 애매한 말이 되게 많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조인하고 웰드를 같이 용접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써가지고 예전에 헷갈리고 오케 동의로 말아요 아 아 용접을 설치를 할 때 영어로 기본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글 확장팩을 이제 플러그인 플러그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따로 추가로 깔게 만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한국에서 조금 개발이 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뭐 애드온이나 아니면 플러그인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한글 폴더를 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많았어요 그게 아마 영어로 쓰는 것들이 좀 낫지 않나 엑티피셜이 좀 더 많았죠 생각을 좀 전 했죠 맞아요 세븐 넘어오면서 좀 달라지고 했는데 그런 건 이제 개발자 저기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 소프트웨어들이 판매량이 적다 보니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겠죠 아무래도 그 한글이 중간에 껴있으면 디렉토리 껴있으면 안 되는 게 제일 기억에 두 개인가 있거든요 맥스하고 루미온인가 루미온 루미온하고 맥스 두 가지가 아마 한글을 중간에 껴있으면 안 되거든요 디렉토리에 어쩔 수 없이 껴지는 경우가 사용자 이름이 한글일 경우에 그렇죠 C드라이브에 사용자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루미온 루미온하고는 얘기 나오니까 정말 루미온 대단한 프로그램 루미온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루미온 한번 보여주세요 루미온은 유튜브로 봐야죠 루미온은 쇼킹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안 보셨던 분이 쇼킹하실 거예요 루미온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루미온은 최근에 5.3이 나왔을 거예요 루미온은 5.3이요 아 벌써요? 루미온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라는 루미온은 5.3이요 루미온은 5.3이요 여기인가?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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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프리뷰를 봐야 되나? 프리뷰 프리뷰 그 아래 거요 이거요? 이건 루미온 아닙니다 아 이건 이게 루미온이면 광고 건너뛰기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실려지는데 우리 많이 홍보한다 여기저기에 첫 번째는 텍스처를 그대로 따다가 쓰면 범프는 얘가 입체적으로 랩핑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범프같이 이렇게 노멀맵까지 범프를 그대로 해줘요 이거 모델링 한 거 아니고요 실행하시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아니 렌더링은 렌더링은 돼요 벽돌 보시면 아 노멀맵이 들어간다는 거죠 범프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 대단하다 이거 렌더링이 엄청 올릴 것 같네 이거 렌더링은 딴 후의 얘기죠 미쳤다 진짜 진짜 미쳤다 와 이게 원래는 노멀맵에 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이거 렌더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아 이게 렌더링을 해야 돼요 아 렌더링을 한 번 해야 돼요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런 그런 것들은 렌더링을 하긴 했는데 와 그래도 와 이거를 V-Ray 어떻게 해 이제 맥스 애니메이션 기능이 이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난 사실 아까부터 계속 맥스에 맥스 디스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아 비싸셔도 돼요 우리가 뭐 우리 꺼릴 거 없잖아요 왜 자꾸 왜 하시는 거예요 난 적을만으로 진실은 얘기해야지 진실은 얘기해야지 진실은 얘기해야지 놀랍네요 료미온이 아마 교육용이 83원인가 그렇죠? 굉장히 싸네요 근데 그거 한 번 사서 프로그램 퀄리티를 위해서 이것도 튜토리얼을 한 번 만들려고요 구매한 다음에 아니 솔직히 맥스로 간단한 영상만 만들어도 80만원이 뭐야 맥스 자체가 600만원인가 그렇죠? 료미온 내에서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게임처럼 네네네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굳이 렌더링 퀄리티가 게임 같다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죠 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가지 프리셋도 있고 그리고 어느정도 포토샵 리터치를 통해서 여기 알려주셨네요 렌더링 실시간으로 된다고 알려주시네요 네 렌더링 실시간으로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실시간 된다고 훌륭한 거 너무 훌륭한 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노하고 키샷 보고서 아 키샷도 그렇죠 인테리어 건축 쪽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라고 했는데 뭐 그거 뭐 얘기한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혁명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렌빗 안에 있는 기본 튜토리얼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 건물이네? 어? 진짜네? 어? 눈에 읽는 건물이네 아 훌륭합니다 2015년이거든요 정말 박수를 치는거야 박수를 쳐야돼 동건 훌륭한 거 같아요 아 맞죠 그 아까 맥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맥스도 아 오토데스크도 프로그램들이 이제 월마다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에요 네 아마 캐드도 한 달에 20만원 맥스도 아마 20만원이면 쓸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달에 20만원이면 개인은 좀 부담스럽나요? 부담이 되네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놈이네요 그걸로 뭐 한 달에 천만원 벌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돈 그리고 학생들은 무료니까 학생들은 그런 거 쓰시면 될 거 에듀케이션으로 쓰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에서 캐드에 이거 좀 두 번째 탭 들어가보실래요? 아 요거 네 네 오토에 지금 아 잠시만요 아래쪽에 보시면 R12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렇게 팔았어요 5.25 지금 플로피 디스크였어요 이게 지금 뭐죠? 이렇게 팔아요? 저렇게 팔았죠 대박이다 대단하다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몇 메가였죠? 처음에 그 초기 버전이 제가 기억이 잘 안나요 잘 안나 저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512KB가 아니었나 5... 아... 키로바이트 512KB였고요 3.5인추로 넘어오면서 1.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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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나왔던 거 같아요 혹시 이때 R9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나 기억이 안나요 저도 뭐 샀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당한 회사에서 캐드를 샀을 때 그때 아마 R13가를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LTV 버전이 200만원 좀 세련돼요 2004인가 보네요 LTV 버전이 있는 거 보니까 2004 이거요? 네 LTV 버전은 200만원 했었고요 LTV 버전은 2D만 되는 거였어요 2D만 되는 게 LTV 버전이었고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기업에서 했을 때 기업에서 근데 이거 어떤 분들 이거 아시겠죠? 이거 지스켓이라는 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요즘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자라나는 세대 다 같이 저장 버튼에 디스킷 모양이 있으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아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것도 아세요? 그 마우스에 저 옛날에 휠이 없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휠 없었던 거? 3버튼 아 버튼 2개 있는 거? 제가 오토캐드를 처음 배운 10위 시절에는 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버튼 마우스와 3버튼 마우스가 있었고요 진짜 줌을 휠로 못해서 줌을 명령으로 치고 줌을 했어요 아 여기 저기 여기 잠깐만 볼에서 떼 뺀다고 마우스 볼 빼가지고 그 안에 떼 긁어낸 적 야 나 있어요 아 진짜 많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휠이 없었고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그 당시엔 캐드가 한 번에 한 팔밖에 안 열렸어요 아 그래서 최악이다 그래서 캐드를 만들면서 뭘 만들었으면 쟤네들이 블록 인서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도면을 인서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만든 게 W블록이라는 명령을 만들어서 블록을 외부로 저장해서 불러줄 수 있는 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도면 2개 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쪽에서 들어오죠 그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W블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니까 아마 지금도 캐드에서 나오긴 할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맞아요 뭐 세상을 바꾼 도배상 줘도 돼요 세상을 바꾼 열 가지 알고리즘이 첫 번째던데요 컨트롤 V가 내가 봐도 그럴 거 같아 어도비에선 처음 개발했다고 아 어도비에 개발했다고 네 그렇게 써있습니다 대단하다 내가 봤을 때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는 클립보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감동이었죠 일러스트하고 포토샵인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는 이런 것들 각자 프로그램 쓰시면 담아 공감하시죠 맥스 디스 안하려고 했는데 맥스는 디스 두개 열어놓고 이쪽에서 이쪽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돼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아 돼요? 라인은 돼요 나 이랬는데 내일 맥스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우리 벅스님께서 찾아주신 건데 이거 오토케이드가 어느 순간부터 건축물 이미지들이 이 앞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알고보면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들이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전 이거 하나 알았어요 램프라스톤 그리고 재미있는데 이걸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직접 하세요 알겠어요 저는 저기 아까 방 잠깐만 전공이 전공이 방송전공사 전혀 관계없는 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벅스님께서 찾아주셨지만 제가 말을 드릴게요 오토케이드 2002일 때 시드니 항구에 있는 브릿지 이 이미지가 여기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캔을 처음 켰을 때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오프닝 화면이 이런 거였고 오프닝 화면이나 아마 박스 디자인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로 박스 디자인 아 박스 디자인 아 박스에요 저렇게 케이스를 많이 들어갔다고 기억을 해요 네 공사연도에는 네 프랑스 스타디움이었던 거 같고요 사실 잘 잘 모르는 건물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 보면 설명이 잘 나와있긴 하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네 한번 찾아보셔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2005년도 요코아마 국제터미널 그쵸 FOA가 지은 거죠 위쪽 보통 유명한데 저는 저는 이 뷰를 지금 처음 봐요 맨날 요코아마 하면 여기만 딱 잘라 보이거든요 건축하신 분들은 저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검색하면 거의 여기만 나오고 전체 이렇게 생긴 건 저 처음 봤어요 지금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06년도에는 어 이거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처음 보는데 할리우드 하이랜드 메트로 라인 스테이션 이라고 합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을 보고 모델링하고 렌더링 찍은 거를 렌더링이겠죠 그렇죠 렌더링이겠죠 네 렌더링이겠죠 그리고 07년도 눈에 되게 안 입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 그리고 안보이믄 안보이믄 넘어가는 거 네 이게 캐드 08년도부터 제가 이걸 봤어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거에요 저는 이때부터 공부를 했죠 이게 아마 그 렘쿠라스가 지은 건물인데 건물이 아니라 센터에요 스테이션 스테이션인데 이걸로 엄청나게 큰 상을 타고 렘쿠라스가 빵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렘쿠라스가 지금 건축학계에서는 최고로 치는 건축가 스타 아키텍트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옷 브랜드가 렘쿠라스가 있는데 어? 모르세요? 전혀 관련 없어요 맨초에 야 이름을 정말 잘 줬다 그랬는데 렘쿠라스 이분이 뭐 쓴 책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건 정말 건축학관 필수 설계실마다 한 개씩 있는 그런 책이 그 정도죠 저도 봤으니까요 우주쿠하우스가 5가 두 개씩 들어가야 맞는데 원래 우주쿠하우스라고 해서 아파트라고 해서 MVRDB가 지금 건물이 어떻게든 아키텍처에 들어갔네요 이건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 건물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008 LT 버전으로는 이거 아그바타워 장르벨거죠 그 다음에 09년도에는 이 건물 10년도에는 프리폼 모델링 이건 실제 지어진 건물인가요? 제가 모르겠는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12년도에 이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복학하고 12년도에 다시 3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있는데 안쪽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모델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3년도에는 스타디엄이 하나 있고요 네 뒤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CAD가 제가 알기로는 CAD도 그렇고 뭐지 뭐 SolidWorks인가 그것도 그렇고 짝수버전이 대대로 흥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CAD가 그랬고요 뭐가 그랬지 아 기억이 안나네 CAD는 늘 짝수버전이 항상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풀수버전은 테스트버전 이들은 한번 테스트해봐 정도였고요 짝수버전이 그나마 완성도가 있는 항상 그래서 R12가 그랬고 R14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0이 그랬고 2004가 그랬고 중간에 나왔던 것들은 되게 좀 뭔가 좀 다음 버전을 위한 테스트버전 정도?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늘 생각했던 해보던 게 그랬던 것 같고 생명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짝수버전을 많이 가지고 활용하고 계신 홀수버전을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 2008일을 저희 건축학과 어떤 교수님께서는 2008이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 안정되있대요 그게 제일 저도 2008을 많이 썼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아까도 저희는 얘기했지만 캐드 개발은 도스버전은 R12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R12에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3D까지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D도 있어요 3D R12 버전에 솔리드 라이노 회사는 유니온이 돼요 도스버전인데 이미 그게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2학년 때가 3D를 해봤어요 캐드로 그때 슬라이스 있죠 포인트 3개 찍어서 그게 서페이스 되고요 라이노에 없어요 그 기능이 만들어 가야 돼요 코딩으로 R12에 이미 서페이스 다 있었고요 스피어 다 됐어요 R12 버전에 그리고 R12 버전에 있는 명령왕을 가지고 지금 모든 도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새로 버전이 없었다고 해서 조금 더 편해진 게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컨트롤 V 같은 건 너무 좋아졌지만 그 외의 기능은 R12 이후에 전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 사양이 좋아지고 뭐 캐드가 조금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고 렌더링이나 쓰레기가 강해질지도 모르겠지만 2D 기능 기본적으로 건축에서 많이 든 2D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드 2D만 어느 정도 배워도 충분히 뭐 하고 파시고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또 캐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2D 드래프팅 할 때는 제도 할 때는 그 캐드 말고 또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안 나온 걸로 봐서 그만큼 캐드가 2D 제도에서는 그처럼 언터처블한 존재가 아닌가 싶고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지금 벌써 9시가 다 돼갔는데 지금 참가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좀 해 주시겠어요 뭐 뭐든 좋아요 제가 알 수 있는 판도에서는 다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 세 분 정도는 제가 책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서적을 갖고 왔는데 와우 제가 안 갖고 왔죠 제가 안 보여 드렸죠 서적을 제 작업실에 있습니다 서적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저희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네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음 방송을 또 하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해야죠 매주 화일만 할 겁니다 또 재밌는 방송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얘기하고 되게 많았어요 카티하기도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코렐드로우나 콩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되게 많은 얘기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좀 두려워있게 얘기를 못한 점도 좀 있었어요 저희가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코렐도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거든요 뭐 어제도 저희 얘기 좀 페인터프로도 분명히 있었고요 페인트샵프로 페인트샵프로 페인터프로 페인터프로 페인터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페인터 페인터도 있었어요 맞아요 코렐드로 포토샵 포토샵 때문에 남은 프로그램들이죠 나머지가 다 그럼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다 못한 것도 있고요 카티아 얘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카티아 얘기를 못했어요 카티아 얘기도 저희도 좀 해야되는데 아마 다음주에 한번 다시 좀 더 저희도 조사해 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카티아 정말 많이 썼는데 저는 레빗도 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레빗이나 카티아나 솔리드옥스 같은 거 저희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달아 볼게요 네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지 아 3D 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건가요? 동대문을 만들 때 어떤 툴을 썼다던가 그런 걸 그거 준비해야겠다 저희가 그건 알고 있어요 동대문 DGM플라자가 어떤 포맷으로 만들었고 중간에 네 그렇죠 중간에 어떻게 거쳐서 테클라로 뭘 하고 이런 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리해 오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쉽게 말해서 저한테 그게 있어요 라인 이거 말해도 되나? 어 잠시만 어 안 되는 거 나중에 일단은 저희가 정리해 준비해 볼게요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준비해 보고 준비해 보고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 볼게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준비를 좀 재밌게 이번 주부터 더 해서 좀 재밌는 방송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저희 사실은요 혹시 다효기님이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 회원이신가요? 제가 연락을 드려서 딜레이가 저희가 말하는 거랑요 네 채팅이랑 5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마 네 네 디지트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5초가 아니라 7초 정도 그래요? 유튜브 방송보다 나아요 40초입니다 유튜브 방송 저희가 그래서 유튜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다효기님께 그 아이디 검색해가지고 쪽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잡지를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진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좀 재밌게 방송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할거고요 프루인님하고 네 다효기님 제가 잡지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8시에 같은 채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아 자 그 네 아케님 저 우리 디지트 카페 쪽에 네네 저희 방송 관련돼서 게시판 하나 개설하시고요 예예 그러는게 낫겠죠 그렇게 하시고 유저분들이 다뤘서 얘기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아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좀 조사해보고 저희도 같이 배우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하는 걸로만 해서는 굉장히 콘텐츠가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유저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게시판 개설하시고 아 게시판 만들어서 정신으로 같이 해서 방송에 대해서 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썰리를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그리고 선물도 제가 후원받고 있는 출판사나 잡지사에서 더 많이 받아올게요 저희도 이제 3D프린터 출력해 드릴게요 하하하하하 어렵지 않아서 해둘 수 있습니다 괜찮을 텐데요 해둘 수 있는 게 그런 것 밖에 없으니까 그럼 괜찮을 텐데 오셔가지고요 뭐 오셔서 노셔도 좋습니다 워크샵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언제 기회되면 3D프린터 워크샵도 좋고요 저희는 좀 이런 걸 많이 할 거니까 오시고 엉클박스도 오시면 재밌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주소하고 이런 것도 다 페이지판에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무리 멘트를 하시겠어요 제가 마치 진행자 같은데 진행자는 사실은 그 우리 아키님이잖아요 아키님이잖아요 밀어 자꾸 밀어 그러면 저희 이번 주 참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풍부한 주제로 주제는 아마 이번 주 주말이나 내년이 아니라 다음 주 초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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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끄네 저장이에요 dreams 저장해 응 psych